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3구 대통령 선거 전라북도 전북지역을 새벽에 늦게 제야전문가가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민디님이 보내주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전라북도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100위 당일 득표 득표일입니다. 딱 보면 여러분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일이 당일 득표 득표일보다 낮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7%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여러분들 다 어떻습니까? 15개 모든 시군구에서 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다 당일 득표 득표 큽니다. 표가 이동했다는 거죠. 전산 조작을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이 이재명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신민디님의 차이값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중앙선거 관련해 자료를 가지고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야전문가 여러분들 딱 분석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전북 사전투표입니다. 윤석열은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4.31%를 빼앗기고 이 표는 고스란히 이재명에게 대해졌다. 심상전도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0.57%를 빼앗기고 이 표는 고스란히 이재명 표로 이동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비원회는 3구 대통령선거 전라북도에서 이재명이 51만 7,856조 차이로 대성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야전문가는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한 다음에 51만 표로 진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3구 대통령선거 전라북도에서 44만 8,576조 차이로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다시피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정지에서 사전투표 기준으로 선관위 자료하고 제야전문가의 추정치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야전문가의 추정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자연수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정확한 관계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윤석열과 심상정으로부터 이재명을 향한 표가 이동한 사실을 찾아낸 다음에 그 조작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로 환원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진짜 후보별 당일 득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3구 대통령 선거 전라북도 사전투표 기준으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제야전문가가 새벽에 보내준 결과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6월 1일 3구 대통령 선거 전라북도의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에 전체 참가한 75만 4,221표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는 4.31%를 빼앗겼고 심상정 후보는 0.57%를 빼앗겼고 두 후보가 빼앗긴 총 득표수가 36,805표입니다. 36,805표를 이재명 후보에 더해주고 36,805표를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에서 빼앗긴 것이 바로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제야전문가의 추정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 전라북도에서 51만 7,856표 차이로 대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이동을 수정 보완한 다음에 제야전문가는 51만 7,856표 차이로 배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윤석열 후보는 44만 8,576표로 배배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표가 이동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78%였는데 뻥튀기래가 83%로 윤석열 후보는 18%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쪼그라들어가 14%가 나온 겁니다. 이 결과를 다 함께 보시면 됩니다. 사전투표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83% 득표 윤석열 14% 득표 그러나 제야전문가의 추정치는 이재명은 78% 윤석열은 18%를 득표했다.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은 선관위는 62만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지만 그러나 제야전문가 추정치는 58만 표밖에 얻지 못했고 표가 36,805표가 바로 더해졌다.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는 10만 6,455표를 윤석열 후보가 획득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전문가는 윤석열 후보와 빼앗긴 표를 다 되찾아줘서 윤석열 후보는 13만 8,929표를 얻었더라.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3만 2,474표를 빼앗겼고 심상정 후보는 4,331표를 빼앗겼고 이재명 후보는 그냥 공짜로 3만 6,805표를 얻었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군구별로 표를 얼마나 가져갔는가를 보시려면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됩니다. 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득표수. 이게 실수로 오른쪽에 윤석열을 뺐네요. 그냥 따로 한 번만 윤석열을 보시면 되겠네요. 전주 완산구에는 손을 안 댔네요. 이재명 후보. 전주 덕진구에서는 선관위는 10만 1,392표를 이재명 후보와 사전투표에서 득표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제야전문가 추정기는 10만 1,392표가 아니고 9,380표밖에 얻지 못했더라. 군산시에는 이재명은 8만 5,739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제야전문가 추정해보니까 8만 5,739표가 아니고 7만 9,427표밖에 얻지 못했더라. 왼쪽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 오른쪽은 사전투표의 후보 간 득표수 이동을 수정 보완한 제야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더한 3구 대통령 선거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총득표수 기준입니다. 총득표수 여러분들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4.31% 0.57%를 가져갔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51만 7,856표를 총득표수 기준으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러나 제야전문가 추정치는 윤석열은 44만 8,576표짜리로 전라북도에서 패배했다. 6만 9,279표가 표가 이동했다. 당일 득표하고 총득표수를 다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득표율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선관위는 이재명이 83% 윤석열이 14%라고 발표했지만 제야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이재명은 78% 윤석열은 18%밖에 득표를 못했더라. 이재명에게 더해진 표수 3만 6,805표 윤석열이 빼앗긴 표 3만 2,474표 심상정이 빼앗긴 표 4,331표 창독표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주 완산구 전주에는 손을 안 댔네요. 대단하네요. 전주특진구는 윤석열이 선관위는 16,908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2만 3,671표 군산시에서는 윤석열이 1만 4,771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만 9,946표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전산조작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 거죠. 표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참관인이 수천만 명의 이름 참가하고 두 눈으로 부릅뜨고 보고 날밤을 세워도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그런 전산조작은 이렇게 선관위가 최종 선거 결과를 발표해야 그때 여러분들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공방사님 정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거입니다. 선관위의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가 선거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왼쪽 선거 데이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데이터가 자연수가 아니고 데이터를 이동시킨 것이 포착이 된 겁니다. 컴퓨터의 분석 결과로 어떤 종류의 선거 데이터도 규칙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더해주고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더해주는 것만큼 뭡니까 경쟁 후보들에게 표를 빼앗은 것이 그냥 그대로 수학관계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에게 더해준 것이 그냥 그대로 뭡니까 후보별 사전투표특별소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그 이야기는 조작을 하지 않으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오냐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국힘당은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가 이게 표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전산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못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것끼리 앉아 가지고 뭡니까 그냥 한 시간 정도 돌려 가지고 네 갑동이 홍길동이 인격증이 네 전라도 부안 네 전남 광주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선거를 왜 합니까 그냥 선거 비용 들여 가지고 폼 잡고 뭡니까 여론조사 그냥 별 짓 다 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뭡니까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국민들 뭐죠 이게 저 뭡니까 마취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가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윤석열이가 여러분들을 얻은 결과 아닙니까 이걸 보고도 입을 담으면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는 대통령 안 보여요 대통령은 안 보입니다. 이걸 보고 뭐 자유 공정 정의 평화 자유 35번 3500번을 외쳐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국민의 표를 이렇게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이게. 제야 전문가 날밤을 새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오죽 답답해서는 서울특별시 부터 뭡니까 이 한 가지 작업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서울 같으면 25개 지역을 다 분석해야 나오고 부산은 15개 여러분들 9를 다 분석해야 나오고 전북은 시군구를 다 뭡니까 경기도는 42개의 시군구를 다 분석해서 합산해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완전히 제가 볼 때 있죠. 이게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거를 지금 여당 야당 다 입을 다물고 가자는 거고 대통령의 악만도 다 입을 다물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얼굴을 보면 내가 구역질이 안 나겠습니까 구역질 나죠. 왜 거짓이니까 그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말 같은 소리들을 하지 않으니까 다들 참 다 잘 먹고 잘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교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verified 알지 뭐 뭐 감사합니다.